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저희 커리큘럼에 변경사항이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올렸고요. 아마 바뀐 커리큘럼이 여러분한테 훨씬 도움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구팀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는데 하나의 강자가 빠져요. 그러니까 지문해석의 원래 수동특강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50일 해석 완성이라고 하는 거를 신규로 만들려고 했는데 둘 다 뺍니다. 대신에 지문 이해의 원리예요. 혹시 제목으로 딱 느낌이 오세요? 저희 강자 중에 문장해석의 원리는 딱 직감주로 압니다. 아, 구문독해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문제 접근의 원리도 딱 다가와요. 문제풀이할 때 근거와 핵심을 찾는 거구나. 근데 몇 년 동안에 학생들이 항상 질문했던 게 선생님 제가 문장해석의 원리 공부한 다음에 이게 문제 접근의 원리를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줄거리 잡거나 키워드도 있긴 한데 되게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문 이해의 원리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문장해석의 원리와 문제 접근의 원리의 그 중간에 꼭 필요한 강의예요. 글 전체를 이해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할 때가 이겁니다. 선생님 제가 문장문장은 해석이 되는데요. 또는 제가 문제풀이는 좀 할 줄 아는데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까먹겠어요라는 질문이 워낙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문 이해의 원리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 커리큘럼 표를 보여드릴게요. 지문 이해의 원리가 10개년 기출 문제에 정답률도 정해져 있습니다. 30%에서 70% 사이의 모든 글들이에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20%대의 문제는 다 뺐습니다. 그거 공부한다고 성적 안 올라갑니다. 두 번째, 70%가 넘어가는 정답률도 다 뺐습니다. 어차피 공부 안 해도 원래 맞춥니다. 뭐냐면 30에서 사실 70에라 67%가 마지막인데요. 30%에서 67%까지의 10개년 기출 문제를 이 수업이 단지 지문만 이해하는 게 아니야. 어휘 정리하고요. 구문독해도 하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잡고 줄거리 흐름 놓치지 않게 공부를 하고요. 문제풀이 공부까지 같이 합니다. 결론은 뭐냐. 수능 기본기 완성이에요. 뭐냐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휘 정리 끝, 해석 정리 끝, 그다음에 흐름 놓치지 않기, 키워드 잡기, 문제풀이까지 해야 완벽하게 기본기가 끝난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자기가 약한 유형을 푸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나온 기출 문제 중에 30에서 70% 문제 다 하는구나. 그다음에 아마가 아니라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과제장에 놀라실 겁니다. 과제장만 해도 성적 올라가게 지금 만드는 작업을 했거든요. 수업 공부한 거를 과제로 자기가 계속 피드백을 주면 다운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총 21강이고요. 그래서 표를 좀 보여드리면 성적이 워낙 낮은 학생들은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법부터 끊어 읽고 묶어 읽기의 의미 단위까지 해석하는 거고요. 그다음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한 줄부터 일곱 줄까지 갑니다. 문장을 점점 길게 연습을 해요. 끊어 읽고 묶어 읽기부터 시작하는데 키워드 잡아서 전체 내용 기억하는 것까지 공부합니다. 그다음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 이 순서대로 공부하길 원해요. 근데 고3이고 N생이면 이 단계 빼고 이리로 넘어가도 됩니다. 베이직이 붙으면 무조건 고1, 고2 기출인데요. 고1, 고2 기출 최근 3개년에서 3줄 이상의 모든 문장이에요. 핵심은 키워드 잡기와 주제문 찾기. 그다음에 문장 해석의 완성은요. 옛날 이름은 T339고요. 6구 수능에 3개년 3줄 이상의 모든 문장인데 끊어 읽고 묶어 있는 수업이 아니라 키워드 잡고 줄거리를 잡는 연습이고요. 그다음에 이 글에서 주제문 찾기 연습. 순서문제면 위, 아래 관계를 아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따 다시.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가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 고1, 고2. 그러니까 우리는 베이직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고1, 고2 기출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있는 유형별 문제풀이고 그다음에 베이직, 빈손삽, 오답 제거의 원리. 그럼 고1, 고2 기출의 빈손삽 문제를 푼다. 그다음에 문제 접근의 원리. 고3 기출 전 유형에 물어본 것만 답한다. 유형별 문제풀이법이고요. 마지막 오답 제거의 원리예요. 빈손삽. 가장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계속 이 중간 단계가 빠진 거예요. 문장 해석도 되고 문제풀이는 되는데 선생님 제가 전체 줄거리 사실 이해하는 거 약합니다. 그게 해석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휘 정리도 하고 문장 해석도 공부하고 키워드 잡기도 다 하고 문제풀이까지 하는 종합 수업이에요. 총 21강이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하는데 지문 해석의 원리 수툭 영어보다 훨씬 좋은 걸 저희가 한 두 달 동안에 머리 짜서 만든 거니까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 한 해 승리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